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2년 지혈학평 가형 7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정팔면체 A, B, C, D, E, F에서 두 모서리 A씨와, 자, 뭐라고요? A씨와 그 다음에 얼마? D, E. D가 어디 있어요? D, E는 여기 있죠. 아, 지금 이 두 모서리가 뭐 하는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해당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뭐예요? 지금 정팔면체 상에서 서로 만나지 않은 꼬은 이치상에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꼬은 이치상에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정해야죠? 그렇죠. 평행이동에서 만났을 때 해당하는 이루는 각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팔면체의 성질을 써서 평행이동을 할 건데요. 누구를 평행이동하겠다? A씨를 평행이동하면 되겠다. 이 D랑 만나도록.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밑에가, 됐어요? 이 밑에가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A씨를 평행이동하면은 딱 어디로 간다? EF로 가겠다. 아, 여기가 EF로 가면은 평행이동된 꼴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A씨와 D가 이루는 각은 D와 EF가 이루는 예각을 구하면 되겠고 해당하는 요게 정상각형이기 때문에 정팔면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각이 몇 도다? 60도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60도를 구하라는 거네요. 끝났죠? 그래서 만족하는 코사인 60도. 3분의 파이라 적어 되고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답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